주석훈 오 주석훈 아직 집에 안 갔어?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? 배로나 가방에 담배 넣은 사람 접니다 너도 늦었어? 주석훈? is only getting stronger i dont wanna wait any longer i just wanna tell the world that your mind 오 thank you i am we know 몰라, 다? 정말 아냐, 웃잖아! 야! 내 과방조야! 이스라엄아! 지금 저 우리 오빠가 널 좋아한 거 찾을 거 아니야? 아, 괜찮아? 지금 그만해! 누나 앞으로 온 거니? 아닌데요? 너는... 내 과방조야! 내 과방조야! 내 과방조야! 내곰방조야! 내 과방조로! 감사합니다.